구라띠한 주말, 오늘 여기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아키르벗간. 자, 좀 또 뭐해요? 좀 또 등산하다. 1번, 2번, 3번, 4번 한번 해보세요. 네, 운동하다, 2번, 여행하다, 외식하다, 토핑하다. 그렇죠, 좋습니다. 사필아 한국어 잘해요. 다음, 무엇, 무슨, 어디, 어느, 자, 무슨 뜻이에요? 무엇, 무슨, 어디, 어느. 무엇, apa, 무슨, apa, 어디, mana, 어느, yang mana. 오, 그렇죠, 어디, 디, mana, 바구, 어느, 양, mana. 한번 해보세요. 자, 아베, 아베. 과일은 좋아합니까? 네, 과일은 좋아합니다. 무슨 과일을 좋아합니까? 사과를 좋아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한국에서 왔습니다. 자, 디아리티깐 해보세요. Apakah kamu suka buah, buahan? 네, 제가 suka buah, buahan. Buah apa yang kamu sukai? Saya suka apa? Dari negara mana kamu tiba? Dari korea.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여기서는 mengapa pakai 무슨, 왜 무슨을 썼어요? Karena kata benda. Karena di pula kan ada kata benda. 무슨 과일을 좋아합니까? 자, kalau pakai muah, pakai muah, muah, langsung, kata, muah, ser, atau subjek, muah, si. Perlulu, paritikul yang, perlulu paritikul objek, atau subjek, tapi di pula kan ada kata benda. Jadi, 무슨 과일을 좋아합니까? 그 무대는 어느 나라, 그쵸? 느가라, mana. 그쵸? 느가라, mana. 그쵸? 느가라, mana, 어느 나라. 잘했어요. 바로 다음. 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훈, 좀 또. 지훈씨가. 지훈씨가 영화를 봅니다. 오케이, 1번. 지훈씨가. 지훈씨가 외식합니다. 오케이, 다음 수빈, 1번. 수빈씨, 수빈씨는 쇼핑합니다. 그렇죠, 수빈씨가 쇼핑합니다. 2번. 수빈씨가 여행합니다. 오케이, 3번. 주영씨가 능산합니다. 4번, 2번. 주영, 주영씨가 운동합니다. 그렇죠, 주영씨가 운동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봅시다. 자, 앗어요 어어요. 자, 많다. 많았습니다. 그쵸. 누가 왔네. 누구다 왔지? 어, 이르마 씨. 이르마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오. 네.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반갑네요. 네. 피라 씨 들어왔어요. 이르마 씨, 난띠 가시다고 너무 루크닉 이르마야에. 그러나 그 말은 디아포스. 너무 루크닉 이르마. 아.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오케이. 자, 많다. 많았습니다. 많습니다. 많았습니까? 많았어요. 그쵸. 보다. 아, 여기는 먹다 입니다. 먹다. 보다가 아니고. 먹다. 먹다. 먹었습니까?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감빡예. 하다. 했습니다. 했어요. 그쵸. 감빡스 깔리 한번 해봅시다. 자, 가다. 갔습니다. 갔습니까? 갔어요. 안녕하세요. 산희 씨.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디에요? 병원이에요? 아니요. 집이에요. 오늘은 병원 안 갔어요? 아, 안 가요. 오늘은 안 가요. 그래요. 집에 있어요 오늘은? 네. 네. 오케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어디를 하고 있냐면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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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왔어요. 왔어요. 자, 2번. 자, 보다. 보다. 보았습니다. 보았습니까? 보았어요. 그렇죠. 다음 3번. 피라 씨. 3번. 마셨습니다. 마셨습니까? 마셨어요. 오케이. 4번. 산희 씨.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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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어요. 오케이. 5번. 피라 씨. 공부했습니다. 공부했습니까? 공부했어요. 공부했어요. 6번. 산희 씨. 이것습니다. 이것습니까? 이것어요. 그렇죠. 일 것. 일 것. 일 것. 일 것. 써요. 폴라팔란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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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라팔란냐? 일 것. 오케이. 오케이. 다음 7번. 피라 씨. 운동했습니다. 운동했습니까? 운동했습니까? 응. 바구. 8번. 산희 씨. 졌습니다. 졌습니다. 졌습니까? 졌어요. 응. 췄다. 무슨 뜻이에요? 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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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뭇굴. 췄다. 머뭇굴. 머뭇굴. 따비. 운 뚜 올라라가. 운 뚜 올라라가. 아빠. 치다. 운 뚜 올라라가. 테니스. 테니스 테니스 탁구 골프 배드민턴 스파르티니을 아빠 치다 그죠 음 테니스를 치다 탁구를 치다 골프를 치다 배드민턴을 치다 이 치다는 무슨 뜻이에요? 버르마인 버르마인 그죠 버르마인 테니스 버르마인 테니스 메이자 버르마인 골프 버르마인 배드민턴 그래서 버르마인 그래서 치다라는 뜻은 그죠? 테니스 탁구 골프 배드민턴 이니 배드민턴 이니 배드민턴 골프채 바사꼬레아 똥 똥깎 골프 하하하 배드민턴 배드민턴 주가 아다 라켓 그죠 까르나 까르나 아다 라켓 끄무디안 등아라켓 이니 머뭇골 볼라 까르나 이토 테니스를 치다 다음 9번 히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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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냈어요 오케이 10번 사미씨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어요 Garden bau 요리 러리 오후 요리 하하하 요리 Smé 요리 오세요 맥 왕 왕 러리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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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numa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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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요리 했습니까? 요리 했어요. 요리하다 무슨 뜻이에요? 머마사. 그렇죠. 머마사. 요리하다. 머마사. 다음 11번. 자, 이르마씨. 11번 한번 해보세요. 이르마씨. 꼰디시냐? 응가보세요. 꼰디시 시니얼. 자, 그럼 휘라씨. 11번. 네. 좋아했습니다. 좋아했습니까? 좋아했어요. 음, 바구스. 12번 산희씨.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습니까? 재미있어요.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가 되겠죠? 그렇죠. 재미있었어요. 아,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까? 재미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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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 비라씨.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까? 재미있었어요. 맛있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맛있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맛있었습니까? 맛있었어요. 그죠? 맛있었어요. 맛있다 아르티냐? 무슨 뜻이에요? 엔아. 그렇죠. 엔아. 자, 이르마 씨. 네. 인터넷. 아빠, 신이알 인터넷 할인이니? 구랑받고 싶어요. 자, 15번 한번 해보세요. 이르마 씨. 네? 모모로 리마블라스. 15번. 아, 맛있었다. 맛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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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려요. 맛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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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없었습니다. 맛없습니다. 맛없었습니까? 맛없었어요. 그렇죠. 맛없었어요. 다 비하사냐. 맛없다이니? 맛없다는 밖에 맛없다. 맛 있었습니다. 맛 있었습니까? 맛 있었어요. 다 비하사냐. 맛없다. 맛이 있었습니다. 맛이 있었습니까? 맛이 없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까? 맛이 없었어요. 비하사냐. 비하사냐. 밖에 이 없다. 이 있다. 알겠죠? 저는 이 없다다. 음. 자, 이거 다 숙제예요. 숙제. 자, 숙제. 잘했어요. 다음 한번 우리 문장 만들어 봅시다. 기타 조범과 칼리맛. 자, 칼리맛 좀 더. 피라시 디바짜 디아르티깐. 네. 이제 공원에 사람이 많았어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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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라가. 롯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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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그제 뭐예요 여러분? 그제. 오늘 뭐예요? 오늘 하루 되세요.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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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어제. 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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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인증을 지역 2회 인증을 해가면 cardina de regista 홈트 구ler이랑 나루 G isrebbe Gеж Σ G G So AM K yeah 예 G G 조 які Sama 2 hari 양 날 G 그저께. 자, 한번 해봅시다. 1번, 2번. 자, 1번, 2번, 산희씨, 3번, 4번, 이르마씨, 5번, 6번, 휘라씨. 한번 해보세요. 지난 주말에 여행을 갔어요. 지난 cible This is 민이 이 이 시간 오 gifts 매길 생ét 季 시간이 extr emails 어제 오후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아침 수 identify fishes 밤 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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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4번 공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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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2년 Sci고 공휴 aga 고르 고르 ym 근로 근로 고 릴맨 고르는 실내 운동장 실내 실내 체육관 체육관. 체육관. 체육관을 고르라고 해요. 체육 올라라가 관 그둥. 그둥 올라라가. 고르. 실내 달람. 아 그렇죠. 운동장은 비하사냐? 라빵안. 라빵안. 운동장. 라빵안 올라라가. 고르는 체육관. 라빵안 올라라가. 운동장. 운동장. 다음. 5번, 6번, Fira 씨. 오전엔. 백화점에서 쇱핑했어요. 오전. 오전. 오전 맞아. 다음은 하고 하고는 무슨 뜻이에요? 단 단 버릇 사 마 하고는 Particle 하고 하 고 그럼 단 한국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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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과 고 하 랑 비 랑 랑 랑 랑 랑 랑 랑 그리고 삼아 랑 랑 랑 랑 하고 랑이니 바라띠깐 한번 해봅시다. 좀 더 이르마씨 좀 더 뒤바짜 디아르티깐 방에 신문과 책이 있어요. 이 가말 아들고랑 랜고 방에 신문하고 책이 있어요. 그래요. 방에 신문하고 책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는 와하고 와과와 같다. 그렇죠? 자, 1번,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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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휘라씨, 5번, 6번, 이르마씨 한번 해보세요. 고와고양니를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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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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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м.. 바라밴ather level revenues. 바라밴 potrze apa , 바짝? 좋아해요 ? uriaimp Villages. 좋은 하루 되세요 5번, 6번 친구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해서 dengan teman, dengan teman belajar di perpustakaan. 그렇죠, 6번 백화점에서 가방하고 모자로 샀어요. 자, 그래서 하고 하고 좋습니다. 백화점에서 가방하고 모자를 샀어요. 자, 그래서 하고 하고 다음 봅시다. 좋습니다. 뭔부앗 벌차 깜빡 양 pendek 봅시다. 좋습니다. 자, 상시 좀 또 디받차 지아르기 위한 무슨 동물에 조아해요? 동물 England에 조아해요? 김닷당 오, 김닷당 김닷당 그 외에 학생들 무슨 동물을 조아해요? 조아해요 김닷당 아빠 양가무수가 개하고 고양이를 좋아해요. 안짱 전구짱 양 사야숙아이 산이씨는 무슨 동물을 좋아해요? 고양이를 좋아해요. 집에 고양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왜 없어요? 고양이 좋아하는데 집에 왜 고양이는 없어요?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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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는 고양이 무서워요. 아 그래요? 어머니께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고양이를 무서워해요. 그래요? 어머니께서 고양이를 무서워하세요? 네. 그래요? 자, 1번 한번 해봅시다. 1번. 자, 피라씨.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등산하고 테니스를 좋아해요. 오케이. 피라씨는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graduated. ilty Melt지ável. 어떻게 당신은 운동을 좋아해요? 지방의 운동? , 그렇게 해서? living Judeян aún who is not alone? 이 운동은 운동을 좋아해요. 운동 잘 하고요? ㅎㅎㅎ 아니요 아니요 라리 라리 달리기 네 달리기 라리 그리고 또 어... 농구? 농구를 좋아해요. 네? 농구. 아, 농구. 그래요. 그러면 자, 피라씨는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아, 달리기하고 농구를 좋아해요. 그렇죠. 달리기하고 농구를 좋아해요. 다음. 자, 피라씨. 피라씨 했고 다음 2번. 이르마씨. 이르마씨. 저요? 네. 무슨 과일을 좋아해요? 고동하고 과일을 좋아해요. 무슨 과일을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좋아해요. 그렇죠. 이르마씨는 무슨 과일을 좋아해요? 아, 저는 사오를 좋아해요. 사오를 좋아해요. 사오를 좋아해요. 그렇죠. 사오하고 포도를 좋아해요. 그렇죠. 사오하고 포도를 좋아해요. 한국은 사오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포도, 사과, 블라블라블라 맛이 굉장히 맛있어요. 엄마니스스갈리. 띠다피사 디반딩깐. 부아부아한 디 인도네시아. 나중에 한국에 가면, 한국에 가면, 포도, 사과, 귤, 자두, 복숭아 먹어보세요. 굉장히 맛있어요. 다음, 자, 3번. 사니씨. 무슨 영화를 좋아해요? 액션영화하고 공포영화를 좋아해요. 그렇죠. 그렇죠. artinya? film, film apa yang kamu suka? film, apa yang, apa yang kamu suka? mmhm. film action, dan 공포, apa 성생님? 공포, 뭐예요? 공포. horror. 그렇죠. horror. horror. hmm. film action 영화하고 공포영화를 좋아해요. 그렇죠. film action, horror yang aku suka. yang suka. suka. 오케이. 그러면 사니씨는 무슨 영화를 좋아해요? fantasy 영화, action 영화 좋아해요. romance 영화 좋아해요. oh. action 영화하고. 그렇죠. action 영화하고. oh. fantasy 영화. kalau misal 3 macam gitu gimana 성생님? 그냥 fantasy 영화, action 영화, pakai 그리고. romance 영화를 좋아해요. 네. 오케이. bagus. 잘했어요. 한국 영화도 좋아해요? 네. 무슨 영화 좋아해요? 한국 영화 중에서 무슨 영화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왜요? iamo 영화도? 영화. parasit. 네. 파라시 좋아해요, 바라시 hit. 기생충. 네. 근데. Apa? Apa 씨? Back one ŧ 자원K hook say, übrigает xem, four shows, 네. 좋아요, ORK석. 선생님은 기생충 아직 안 봤어요. цвет cause. 왜? 왜요?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선생님 무서워 영화 못 봐요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 선생님 무슨 영상이거든요 영상이 네너로 하루를 볼까요 그런데 내가 넘너로 동작하는 영상이 안나가는데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요 네, 제가 또한 너무 무서워요 네, 제가 또한 정말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그건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요 트렌드 바람이 너무 무서워요 어, 부산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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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요 네 안녕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래요 한번 볼게요 무서운데 좀비 다음 한번 해봅시다 4번 피라씨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불고기하고 kal기를 좋아해요 아르티냐 kamu suka makanan apa 불고기 suka 불고기 dan kalbi 불고기 알아요 불고기 daging 불고기 불고기 makanan sapi yang manis asam manis 불고기 불고기 galbi 갈비 gals 나시고랭, 미고랭, 나시고랭, 나시고랭하고 미고랭을 좋아해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자, 산희씨가 먼저 물어보세요. 자, pilih 2 pertanyaan. 4 pertanyaan ini, pilih 2 pertanyaan, kemudian pertanyaan yang dipilih ditanyakan kepada Irma씨 dan Firasi. 네, 네. Firasi. 네. 무슨 영화를 좋아해요? 아, 저는... 아... 미스터리? 아, 미스터리. 미스터리 영화하고, 보멘스 영화를 좋아해요. 오, 그래요. 그럼 기생충도 봤어요? 네. 기생충, 네. 그래요. 기생충이 미스터리 영화죠? 네. 아, 그래요. 다음사. 그럼 어디야, Irma씨... Irma씨, Irma씨,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아... 음... 배민턴 배민턴하고... 어... Zumba를 좋아해요. Zu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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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umba. 오, 그래요? 네. 댄스. 단사. 댄스. 오, wonderful. 멋있어요. 다음. 자, 피라씨. 한번 해보세요. 오, 네. 어... 산이 언니. 네? 어...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어... 사태하고... 갈비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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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불고기를... 좋아해요. 음... 오, 그래요. 삿대, 갈리비, 그리고 불고기를... 좋아해요. 바구스. 네. 다음. 음... Irma 언니. 네. 무슨 영화를 좋아해요? 아... 저는... 반드시 하고... 음... 음... 드라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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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어... 드라마... 그렇죠. 판타지하고... 드라마 영화를... 좋아해요. 오케이. 그래요. 아주 좋아요. 잘했어요. 다음 또 봅시다. 자, 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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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에요? 말이... 말이... 깃다. 아... 말이... 깃다. 그렇죠. 읍시다. 보다. 봅시다. 먹다. 먹읍시다. 먹읍시다. 공부. 공부. 합시다. 공부. 공부. 합시다. 공부하다. 공부. 합시다. 보다. 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음... 자, 한번 해봅시다. 가다. 갑. 갑. 시. 다. 그죠? 가다. 갑시다. 무슨 뜻이에요? 가다 갑시다? 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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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그러면. 어. 자. 2번. 3번. 4번. 산 씨. 5번. 6번. 7번. 피라 씨. 8번. 9번. 10번. 이르마 씨. 한번 해보세요. 5번. 8번. 2번. 마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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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아르트 냐 맛있네요 맛있네요 삽시다 ayo beli ayo belanja ok 다음 5번 Fira씨 공부하다 공부합시다 아 아 아 아 일일다 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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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o membaca 운동 하드 운동 하프시다 ayo berolahraga 그렇죠 bagus 다음 8번 10번 이름아씨 c이다 cip c이다 ayo bermain 번에다 번에프시다 ayo 명령 요리하다 요리합시다 ayo masak ok 바구스 깔 아주 잘했어요 자 질문 있어요 혹시?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숙제 있어야죠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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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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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리맛 알겠죠 스파르띠 가다 갑시다 내일 내일 우리 쇼핑몰에 갑시다 스파르띠 알겠죠 사뚜 사뚜 깔다 사뚜 깔리맛 그래서 이니 디 포스팅 디 네이버 밴드야 알 네 음 디 뚤레스 디 네이버 밴드 하자 야 알 그 무디한 이니 주가 포토 그 무디한 포스팅 그 무디한 이니 주가야 알 이니 이니 주가 포토 포스팅 이니 주가 스무하냐 디 포토 디 포스팅 이니 주가 디 포토 디 포스팅 알겠죠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정 꼬렉시 해 드릴게요 자 오케이 아 아 보고싶어요 다들 네 나도요 선생님 저도 보고싶어요 그러게 까다냐 아빠 하루또노물 삼아 안플러스 제째임 수다디부까 그 말인 오 열었다고 수다디부까 수다노말 아 아 블룸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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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그래요 하루또노물에서 만날까요 하하하 하하하 아이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여기 합시다 다음 시간에 62쪽 여기 다음 시간에 공부합시다 네 그래요 건강하게 스모가 새하 스망하 파이팅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